이제 나들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옷을 좀 예쁘게 다려입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풍성한 스팀 안에서 나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 있어요. 터보 스팀샷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만나보지 못했던 정말 좋은 조건이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온도 조절하고 국무기 찾고 이런 것들이 불편했잖아요. 마침의 양이 봉봉봉봉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림질이 잘 안되고 다리고 나서 축축하니까 28개의 홀에서 스팀이 나오는데 그냥 일반 스팀이 아니에요. 압력을 갖고 있는 열판이 동시에 작동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400ml 들어가기 때문에 걸어놓고 아니면 바닥에다 놓고 쓰실 수 있게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리미 폴더매트 스팀판도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쫙 뚫고 나오다 보니까 이 12장의 원단을 다 뚫고 나옵니다. 열판하고 스팀이 같이 가는데 이렇게 산신령 나오듯이 여기서 좀만 더 하면 금도끼 찾겠어요. 스팀 잘 나오죠? 열판과 스팀인데 이게 지금 고압으로 쏴주는 겁니다. 한번 다려볼게요. 어머어머 너무 잘 때 너무 잘 때 인넨이나 마 소재는요 다리시잖아요. 어떻게 되냐 다리고 나면 눅눅해요. 따뜻하게 풀맥인 것처럼 딱 펴주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스팀 이렇게 고객님 그냥 진합니다. 이것도 지금 면이라는 소재 위에 프린팅이 되어 있는 건데 어떠세요? 건철에서 니트 반팔 입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스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문질러만 주시면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쫙 펴져요. 다림질하는 것만으로도 스타일도 살려내면서 입을 때 옷이 좀 그래도 위생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니 고객님 진짜 내가 나 옷 좋아한다. 그리고 나 옷 좀 한번 잘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세요. 맞아요. 진짜 다림 세탁소 몇 번 갔다 올 돈이면 네. 이걸로 충분하게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 쓰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오늘 조건 진짜 좋습니다.